카카오 어게... medidas 한단 좋습니다! POPPING SIDE 4강점 첫번째, 매플입니다 DJ MOUNDER Let's get it on 'Rain! 유엔티와 함께! 유엔티와 함께! 유엔티와 함께! 죽이! 찰이티의 불만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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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, 3, 4, 3, 4, 3, 4, 4, 5, 5, 5, 6, 5, 6, 6, 7, 6, 7, 7, 8, 8, 9, 10, 10, 11, 11, 11, 12, 13. 아! 호호! 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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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! 웅킹! 오! 3 2 1 오케이! 오늘의 시간 동안 함께 성장해 온 두 댄서 순빈 브라운티어 어린다 히로즈에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결과를 통해서 결승전에 진출하기는 한 분의 댄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다음 팀 진실은 호진, 임주, 화야바 결정을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카운트다운, 3, 2, 1 오케이 2대 2의 스코어 브라운티어 고스파이널 순빈에게도 다시 한 번 박수 드려받아주세요 감사합니다